루벤 Q. 계 Nast actions Q. 계depth Q. 계 Bread Q. 계 Glenn Q. 계산 Q. 계산 Q. 계산 Q. 계산 Q. 계산 Q. 계산 우릴 불러줄게 It's all right Girl, 건가시던 불이 나를 상처를 주도해 태워도 못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진짜 간다 오케이 여기 위에 조심해 하나, 둘, 셋 저렇게 해줘요 오 손 이렇게 하면 손은 아니잖아 다시 해 약간 두 발 굉장히 안 떨어지고 다시 해 다시 야 똑바로 다시 해 다시 It's all right Girl, 건가시던 불이 나를 상처를 주도할 태워도 날 기사 같아요 슬픔에서 구할 날 거야 어 널 위한 군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번 뮤직비디오는 군무도 물론 중요하지만 항상 영화 같은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멤버들의 각자의 개성에 맞게 여왕을 지켜나가는 그런 멋진 매력도 있고 기사라는 자체가 여왕을 지켜주는 역할이잖아요 여왕을 사랑하면 안되는 역할인데 약간 순수한 기사의 사랑을 담아서 표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들으셨다보니까 이렇게 들으셨다보니까 일단 조식이가 지금 굉장히 추운 눈 덮인 허벌판인데 이제 거기서 열심히 영화를 찾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신이에요 근데 쓰러질 때나 걸을 때도 힘듦과 지침이 표현이 돼야 되는데 저 장소 강풍기가 너무 추워가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너무 추웠어요 진짜 무명한 너의 눈에 지가할 수 없어 내가 위태루워져 내 작품 역시 매작권 커져 내 마음이 다 너로 가득 차 세상 모두가 너로 후여 다 주문에 걸려 나 저게 이제 1년 반 만에 뮤비 찍는 건데 떨리고 긴장도 되고 그래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년 차인데 잘해야죠 저의 뮤직비디오 마지막 신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뮤직비디오에서 엔딩 장면들이 쓰일 씬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그런 눈 덮인 초원도 헤쳐나오고 해서 끝에 이미 계단을 올라가 보니 여왕이 딱 앉아있어요 되게 중요한 씬이라서 열심히 연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저희 타이틀곡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유이스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이스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